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당의 내본사태에서도 이준석의 입장을 반영해왔던 이준석 편에서 말하자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던 홍준표 대고시장이 더 이상 이준석 입장에서 노력했지만 안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두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준석 보고 성숙해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해서 밖에 나가있던 세력들이 당과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보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제 그만하고 좀 더 성숙한 다음에 돌아와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내부 분열로 탄핵당하고 지난 5년 동안 한국보수 진영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새 정부의 미숙함과 또다시 그때와 같이 내부 분열 세력들의 준동으로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극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징계를 당하고 밖에서 당과 대통령에게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꼭 지난 박근혜 탄핵대를 연상시킨다며 이제 그만들 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을 향해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당 대표 복귀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중하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그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극언으로 대응하는 건 크나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당 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거늘 지금 하는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서 돌아오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준석은 당대표가 될 자격도 그리고 준비도 안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한다고 계속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뭔가 처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준석의 일관된 행동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이 어렵고 나라가 자꾸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준석은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을 뺏기는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야말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많은 지원과 또 응어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당대표가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안이 여기만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자중하고 이제 사법 절차에만 전염하라. 이 말은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거기에도 열심히 열중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감당하기가 힘들다. 지금 이준석은 경찰 수사에 피해 나가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이준석에게 상납을 했다고 하는 측에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또 무고 혐의까지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준석이 지금 여기 사법 처리를 피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장재원 의원을 비판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말하자면 징계에 이어져서 비대위로 가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한심하다.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당의 대표가 됐으면 지난번에 유승민과 또 김무성과 이런 사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가기로 지금 상황은 아주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준석은 비판을 하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가 아닌가 3개의 성을 가진 노예가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간호는 성 셋을 가진 종놈이란 뜻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인 여포에게 장비가 붙인 명칭입니다. 아버지가 여럿을 삼긴 여포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재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2017년 대선 초에 바른정당 소속으로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그리고 탈당 후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문자를 써서 저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런 문자를 쓰는 것 자체가 아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만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아니라 아주 애, 늙은이처럼 어떻게 정치를 배웠길래 이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상대방을 저격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면 대표다운 성숙함이나 또 대인다운 크기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 공학에만 빠른 인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자기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 다표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쭉 이렇게 말하자면 권력을 유지하고 당의 힘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항하고 그리고 당으로서도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당 안에 있는 중진들을 직격탄을 쏘고 계속 윤해권이라고 공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신물이 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뭔가 좀 참신한 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의 반복적으로 내부 총질하고 밖에 언론 인터뷰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이준석의 정치라는 게 이게 젊은 정치인가 이게 청년 정치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도 과반에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돼서 그야말로 낙둥강 오리알이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준석 얼굴에 침백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의 두둔을 써주던 홍준표 대표마저도 손절하는 양상이고 보면 이준석에 갈 곳은 의지할 곳은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